통일신라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암사의 터는 경남 합천군 가외면 둔네리 1659, 황매산 능선 모산제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창건을 처음 기획한 이는 아마도 저 바위산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둘러싸여 마음닫기를 꿈꾸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한 절이 중요도가 높았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재건이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가 쌍사자 석등, 금당의 기단면석, 기부축대 등의 겨우 몇 개 남은 석조물에서도 섬세한 예술 감성과 깊이가 차고 넘치게 느껴져 온전함을 잃은 빈터가 한없이 허허롭습니다. 영암사지 옆 보호소 아래에 넓은 그늘 공터가 있는데 그늘이 좋고 시원합니다. 마침 캠핑시설 한 차량으로 한 분이 차크닉하고 계시네요. 간이 화장실도 설치되어 있고요. 30미터 옆에 등산로 입구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